기도 제인은 스물다섯 번째로 난 바깥의 왕의 힘을 미약하게나마 이어받은 차 마술에서 당신을 죽이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나? 나한테 맡겨 아싸! 쎈 놈들과 싸울 쎈 놈이 왜 알아? 당신을 죽이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나? 내가 당신을 죽이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나? 내가 당신을 죽이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나? 저의 제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열렘 전사! 로그인 완료! 루시라우드벤처! 최고의 마킥 소라예요! 저의 제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짜잔! 스타라이트 블루! 빌더님의 귀환자! 열렘 전사! 로그인 완료! 내가 당신을 죽이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나? 내가 당신을 죽이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나? 루시라우드벤처! 최고의 마킥 소라예요! 내가 그 유명한 스타라이트의 리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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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검사! 여기에 등장했다! 아멘 지금 이 느낌이라면 누구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흠! 못할 솔로 아니라니까! 컷 봐 임마! 아니까 되지? 잘했다 음의 포로를 이마스그! 돌이aln다して 고아는 말에 교환할 때 비상될 때가 지校이 부족하여 심릴 때가 믿어버린다 그런 뜻은 하지만 그게 바로 알아듣고 점점 강해지는 기분인데? 점점 강해지는 기분인데? 점점 강해지는 기분인데? 점점 강해지는 기분인데? 지금 이 느낌이라면 누구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이 느낌이라면 누구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